미추홀구 청사건립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참여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미추홀구가 밝혔습니다. 구는 최근 건축시공과 건축계획, 도시계획 등 9개 분야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각 제안서를 심사했습니다. 미추홀구는 지난 30일 구청 신청사건립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고를 통해 밝혔습니다. 구는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뒤 내년까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거쳐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고 2028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.